친구들 여기 좀 봐요 여기 지금 아주 작은 애벌레가 지금 꼼틀꼼틀 호수야 안녕 안녕 나들아이 채널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숲선생님 구름쌤이에요 오늘은 구름쌤과 우리 호수랑 같이 이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땅속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안녕 호수예요 호수야 뭐하고 있어? 땅 파고 있어요 땅을 왜 파고 있어? 모래를 치우고 있어 호수야 이 땅속에는 누가 살아? 에벌레 친구들 우리 호수가 지금 땅속에는 난 애벌레가 살고 있다고 과연 과연 정말 애벌레가 살고 있을지 한번 땅을 계속 계속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호수야 호수야 안 돼 호수야 도와줘 호수야 도와줘 호수야 고마워 호수야 호수야 아빠 도와줘 도와줘 고마워 안돼 도와줘 도와줄게 고마워 로버트야 고마워 여긴 없는거 같아 딴 데 가보자 여기 안돼 애벌레가 있을만한 곳이 호수야 여기 있을거 같아 찾아보자 나뭇가지 나뭇가지 여기가 떨어졌어 여기서 떨어졌어 나뭇가지는 여기 떨어졌지 뭐야 호수야 만져보자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부드럽고 차가워 뜨거워 다시 만져봐 차가워 왜 차가워 비맞아 차가워 맞았어 어제 비가 왔었어 그래서 비가 와서 여기 차가워 여기 차가운 흙속에 누가 있을까 호수야 잠깐 잠깐 호수야 살살 호수야 살살 살살 빠져 여기 호수이 여기 나 여기 있어. 여기. 얘 덮어줘. 옳지. 옳지. 오, 호수. 호수가 지금 애벌레 찾았는데 다시 집에 돌려줬어? 응. 인사도 했어? 응. 오, 너무너무 잘했어. 안녕.